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인천이 아니고 일이 있어 대전으로 왔습니다. 대전 온김의 대표 음식 한번쯤은 먹어봐야겠다 싶어 찾아봤는데 두구 두루치기가 유명하더라구요. 너무나 유명한 성심당 빵집을 가볼까 두루치기를 가볼까 고민하다가 두루치기를 먹으러 갔는데 두구 두루치기는 진짜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봅니다. 유명한 곳이 3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대전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봤습니다. 대전 중동에 위치한 별란집입니다. 영업시간은 11시 반부터 21시 매일하지만 가끔 쉬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는 힘들어 보이니 대전역에 하고 오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대전역이랑 가까워서 유명한 집들 중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느 시간에 오시든 웨이팅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저희도 두팀정도 웨이팅이 있었고 오시자마자 들어가지 말고 앞에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곳이며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대째 내려오는 논보라 그 분위기 또한 끝내줍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두부 두루치기와 녹두지짐 단투개. 인원별 추천 조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생각보다 양이 많으니 막 추가로 시키시면 안됩니다. 저희는 두부 두루치기와 녹두지짐 공깃밥을 주문했습니다. 10년 연속 블루리본 덜덜합니다. 대전에 왔으니 대전 막걸리도 마셔줘야죠. 많이 달달합니다. 새빨간 양념에 두부 두루치기가 나왔습니다. 두부 밑에 면도 깔려있고 부추가 올려져 나오네요.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떠신 것 같나요? 저도 먹어보기 전까진 몰랐는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거 두부 두루치기 하나만 주문해도 두명이도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그럼 1인당 8천원이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면 추가도 있는데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두부 밑에 기본으로 많이 깔려있습니다. 이게 면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쫄면 같기도 하고 그보다는 덜 쫄깃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중간 느낌 정도의 탄성과 찰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됐던 맛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두부 조림이랑 비주얼이 비슷하지만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 새빨간 양념에 매울 것 같았는데 맵지 않고 살짝 칼칼합니다. 국물은 꽤 진해서 깊이감이 상당했는데 두부를 먹으면 또 약간 슴슴한 느낌도 들었네요. 딱 그 맛입니다. 아, 무침 양념 맛. 매운탕 느낌도 나면서 딱 그쪽 맛이 나네요. 양념이 두부에 엄청 잘 밴 것 같은데도 어딘가 모르게 슴슴한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요즘 모든 음식들이 간이 세서 우리 입맛이 그렇게 변했는데 싱겁다고 느끼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두부는 당일 만들어서 당일 무조건 다 소진한다고 합니다. 손두부로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두부가 다 나가면 문을 닫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못 먹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날도 저희 뒷손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거 먹으러 왔다고 조금이라도 남은 거 없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10분만 늦게 갔으면 못 먹을 뻔했네요. 이날은 7시 정도에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옥두전도 모두 그날그날 재료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여러 야채와 고사리, 버섯, 고기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바삭해 보이는 전이 두껍게 두 장이 나옵니다. 두 분이서 오셨으면 두부 두루치기 하나만 주문해도 되지만 홍김에 녹두전도 먹어보면 좋겠지 대신 아마 남길 겁니다. 둘이서 다 먹기엔 너무 많네요. 저는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는데 제가 멀리와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겉은 진짜 엄청 바삭하고 과자 느낌 정도로 바삭합니다. 재료들도 모두 잘게 잘게 느껴지면서 식감도 좋았고 들기름으로 볶아서 굉장히 고소합니다. 두루치기와 궁합도 상당히 좋네요. 매콤함과 고소함의 조합. 요새 비도 많이 오는데 비오는 날 생각날 것 같은 맛입니다. 대전 오시면 성심당도 가야되지만 두부 두루치기도 꼭 드셔보세요. 꼭 이 집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처에 많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서 맛본 것도 좋아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